뭐하고 있냐 또 아 지혜 사진 보고 있어 세상에 여자가 지혜 기원하뿐이냐 깔끔하게 여행 한번 가네 야 이거 그런 영화도 너희들끼리 가 야 이들끼리 어떻게 말이 되냐 너 기분 풍요일러라는 건데 너 안 가면 우리끼리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렇게 안 와 너희 어디야 지금 뭐? 혼자 오셨나 봐요 아 네 나도 혼자 가고 있어 우리 바다 보러 갈래요? 안 타면 나 간다 바닷가에서 콩라면 하나에 소주 한 잔 환상이다 그냥 환상 밖에 많이 춥죠 네 얼어출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변대 새끼랑 자는데 자꾸 날 만지잖아 좀 와줘 술만 한 번 쏘시면 제가 서울에 데려다 줄게요 여기랑 여기랑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? 저 먼저 좀 잘게요 개XXXX 올라가 200km 가치네 말이지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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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, 형, 형 형, 형 형, 형 왜 자꾸 나한테 욕해요? 아, 저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정력에도 좋고 진짜 이거 소풍에도 좋다니까 아, 그럼 한 잔만 예 아, 그럼 아, 그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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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